그 저희가 또 CPC벌의 홍보대사가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원래 오늘 더 멋있는 공연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모이스에 있으니까 어떻게 또 B랑 B랑 인연이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스타엑스 네 또 B랑 혹시 B랑 한번 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요 아니 곡은 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곡은? 곡은 오늘 틀어야 되는 건데 잘 못 해 가상 불러요? 불러내네 우리 애기 보컬 에이! 아 노래는 없어, 아프는데? 사실 이거 노래는 포근은 저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아...